독서평설 독자여러분 MD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문덕쌤의 똑똑해 똑똑해 2017년 7월 7월거 간단히 소개하고 또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문장을 갖다가 독해를 잘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동사까지 왔거든요 그죠 동사를 보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동사 두개를 배웠단 말이죠 자동사 자동사의 자자가 스스로 자자야 나 혼자 뭐 나 혼자 잠을 자고 I sleep 나 혼자 노래하고 I sing 이런 식으로 이런 완전 자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다 이런 I am 문덕 I am an English teacher 이런 뭐 소위 불완전 자동사가 있었죠 자 이런 애들은 그 밖에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뭐 보세요 나 잔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야 자기에 대한 문제야 이게 자동사 근데 이제 동작이 어떤 대상에 미치는 동작이 어떤 대상 자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나 말고 이제 주변을 보는 거야 애들이 나는 그렇고 나 다섯 살 꼬마고 그 다음에 나 그냥 울고 나 웃고 이러다가 안 되겠어 내 주변의 사물 정말 형식이 변해가는 건 동사가 성장하는 건 아이가 커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완전 타동사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어 저거를 먹어야 되겠어 TV 를 봐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 저기 들어가야겠어 뭐 이런 식 자 그래서 동작이 어떤 대상에 미치는 동작이 어떤 대상 밖에 대상에 미치게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완전 타동사 바로 삼형식 소위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얘가 자 계속해서 지금 똑똑해서 이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등불을 든 그 등을 든 그 여인이 엔터들 케이브가 돼요 옛날에 완전 자동사 거우 같은 경우라면 뒤에 명사 쓸 수 없죠 전치사 필요해요 부사구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엔터는 어 이게 완전 타동사 라고요 그래서 전치사가 쓰지 않는 게 포인트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외부의 사물에 자신의 들어간다 라는 이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 들어갈 거야 조기로 그래서 바로 완전 타동사이다 자 완전 타동사의 시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 고우였다면 인투겠지만 고우는 완전 자동사이니 타동사다 인투 쓰지 마시죠 알겠죠 좀 이따 문제 풀이 할 때 다른 말씀 잠깐 드릴 텐데 일단 엔터가 들어갈 때는 인투 쓰면 안 된다 왜 타동사이니까 난 전치사 필요 없다 목적어를 명사로 필요로 한다 알겠죠 자 계속 이런 애들이 많은데 우리가 샘도 기억나 mary 결혼하다 우리말로 보면 누구 누구와 결혼 얼마나 좋아 누구 누구와 위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얘가 타동사에요 이런 부분을 외우셔야 돼 우리 한글 뜻만 가지고 아니라 mary는 타동사래 타동사래 샘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샘이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와 그 영어 선생님 그 유슨덕 선생님이셨나 그분이 그냥 얘들아 mary는 타동사에요 위드 쓰면 파운당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오 계속 그냥 그렇다 위드 쓰면 안 된대 완전 타동사는 뭐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재 보면 원고 저기 뭐야 종류 나와 있죠 뭐 어프로치 라든가 바로 mary 라든가 뭐 디스커스 라든가 이런 애들 바로 대표적인 완전 타동사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타동사와 목적어인데 이 삼형식에는 목적어의 성격이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지 이러한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준동사 소위 말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쓴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문제에요 왜 과연 원트라는 애는 준동사로 투부정사 쓸까 ing 쓸까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외울 부분인데 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런 동사의 특징을 말씀드리죠 자 해석을 하면 잘 봐요 나 뭐 뭐 할 거야 자 좀 소고이긴 한데 나 뭐 뭐 할 거야 어 자 선생님이 나 뭐 뭐 할 거야 이런 느낌의 해석들 그리고 특히 미래성 함축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할 거야 이로 야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요것만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wish 같은 거 expect도 그렇고 자 뭐 determine decide 결정 나 뭐 뭐 하겠다고 결정 야 할 거야 플랜도 그렇고 choose 도 그렇고 알겠어요 자 이런 애들이 다 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트는 투도 쓰는 게 맞구나 등을 든 그 여인은 역시 박쥐 박쥐를 보고자 있다 동굴의 외관은요 박쥐 보러 좀 이상한데 네 오케이 원트는 투도를 쓰는 것이죠 아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인조이라든가 그죠 아 학생들이 인조이를 샘한테 자주 공종종 질문해요 왜 인조이가 샘 즐기다 인데 일로서 인조이는 뭐 할 거야 아닌가요 인조이는 지금 하는 거를 그냥 즐긴다는 거지 또 특히 미래성 이거 봐요 그래서 인조이는 투도 쓸 일이 없다고 이걸 잘 생각하면 충분히 스탑 같은 거 막다 그만두다 당연히 이게 할 거야 가 아닌데 이게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아 피하다 avoid 아니 이거 봐 뭐 뭐 할 거야 미래성 아니야 당연히 ing지 와 선생님 꼭 암기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풀어 볼게요 자 1번 다음 문장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smiling brightly 자 소위 분사구문으로 앞에 들어왔죠 이렇게 돼 있고 날리고 잘 가라 밝게 웃으며 the lady approached the cave 그 숙련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바로 툴을 넣으면 안 되죠 툴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고 목적어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두번째 our family decided to move to another city 자 decided가 바로 본동사죠 주어 동사 그렇다면 얘가 목적어 그런데 여기까지 이건 목적어 기네 투부정사 오케이 이 부분이 바로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decide 역시 결정하다 나 할 거야 나 나중에 이사할 거야 다른 시로 이사 갈 거야 맞네 그래서 투부정사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moving 하면 안 되는 거예요 moving 하면 안 돼 세번째 my sister 주어네요 really enjoys 동사네요 그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니 좀 뻘쭘한데 enjoy는 to do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가 사랑하는 것을 먹는 걸 즐긴다 오케이 이게 바로 목적이지 이때는 거꾸로 to eat 하면 안 되죠 to eat 하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오케이 eating enjoy는 I angel 쓰는 건 할 거야가 아니거든 나 나중에 뭐 할 거야 야 그 말 계속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I sometimes wonder what she really want to eat 나는 때때로 궁금하다 그녀는 도대체 뭘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동굴에 박쥐를 보러 가? 박쥐 먹으려나? 아무튼 그녀가 정말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야 이 목적어 특이하죠 목적어가 여러분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절이 가능해요 절 바로 이 이야기 그래서 동사의 목적으로 여러분 절은 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의문사절 what 절이 나와 있죠 바로 얘가 다 목적어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줄은 다 그으셔야 돼요 주의할 거면 원만 그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 전체가 하나의 원더의 목적어다 나는 때로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오케이 자 이번 가지요 다음 어법상 오른 문장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My brother didn't enter into the bedroo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우리말로는 엔터 들어가다니까 뭐뭐 안으로 얼마나 좋아요 외우셔야 한다니까 엔터는 타동사라고요 그래서 인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잠깐 예고한 대로 근데 여러분 엔터 인투가 있습니다 네? 꼭 맞잖아요 엔터 인투가 쓰일 때는 시작하다 이 뜻일 때만 가능해요 들어가다 말고 시작하다 일 때 즉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Let's enter into discussion 다시 한번 Let's enter into discussion 이건 돼요 시작할 때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 시작해 이럴 때 Enter into new busines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럴 때만 가능하다 이거는 시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투 빼야죠 알겠죠 두 번째 The doctor told him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나중에 O형식의 표현이긴 한데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뭐뭐 하라고 담배를 끊으라고 스탑 스탑 뒤에 투두를 썼네요 뭐뭐 하러 담배 피는 걸 멈추다 아니 투두를 쓰는 애들은 나 할 거야 이런 식인데 여기 바로 얘가 틀렸지 스모킹으로 바꿔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만 좀 더 나가보면 사실 스탑 두 스모크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스탑 두 스모크 있으면 되지 왜 안 돼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담배 피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걸 금연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걸 금연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려고 길 가다 멈추다 즉 V1으로 해서 담배를 피고 위하여 가다가 멈추다 이게 스탑 두 스모크 자 그 의미로는 말이 안 되죠 왜 세상에 의사가 의사 맞아? 의사가 그에게 말하길 야 저 담배 좀 피고 가야지 멈춰봐 헐 그 말이 안 되지 의사 맞냐고요 환자지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걸 멈추라고 그에게 말했다 알겠죠? 반드시 바뀌어야 돼 그 다음 We are planning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우리 이번 주말에 소풍 가기로 계획한다 자 여기 OK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렇지요? 플랜에 대해서는 to do가 가능하지 OK 답이네요 응? 네가 맞는 답이야 This is correct plan and to do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Let's meet and discuss about the matter 그래서 외우셔야 돼 외울 거는 Discuss는 토론하다 우리말로는 뭐뭇에 관하여 About 되게 좋아 그러나 얘는 타동사라고 About 빼야 돼요 굳이 About 살리고 싶다 그러면 자동사 쓰면 되지 Talk 그냥 Talk Talk about Let's meet and talk about 이해 되시죠? 자동사이니 자동사면 전치사 필요하고 타동사면 전치사 날리고 아시겠죠? OK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다음 빈칸 to blank으로 들어갈 거 The lady was a blanked cape but decided blanket 그 숙련은 동굴을 접근하고 있었다 일단 자 어프로치 자동이면 3,4번 타동이면 1,2번 어프로치는 뭐라고요? 일단 타동 그러니까 3번,4번 잘 가라 OK 자 이제 1번과 2번 중에서 고릅니다 그러나 decide 어? decide 나왔네요 일단 to do 1,2중에 to do 어휴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당연히 decide to do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미 어 3,4는 날라갔기 때문에 live, from, from 둘 다 틀렸는데 live가 또 타동사죠 그러니까 요 뒤에 from이 있는 구조는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ing도 안 되고 정답 2번 그 숙련은 동굴에 접근을 하고 있었어 어 어 밖 집어야지 그러다가 에이 그냥 떠날래 이런 식으로 어 라고 결정했다 계속 숙녀가 아주 동굴 타령 오늘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완전 타동사 소위 3형식을 배운 겁니다 알겠죠? 다음 달에 이제 좀 다른 양식으로 찾아올 테니 여러분 복습 좀 하시고요 열심히 생활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